드디어 9월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생년윤사를 총평해 본다면 미세먼지 하나 없는 가을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어떠한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매우 솔직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맛없는 유기농 식품을 먹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즉 여러분들의 자신감 충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험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도 주지 못하고 시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유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취감보다는 허탈감을 느끼게 만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는데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게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수를 한번 볼까요? 자 과목별 예상 등급컷을 보면 6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1등급컷이 44점, 2등급컷이 40점, 3등급컷이 35점이었는데 이번에는 1등급 50점, 2등급 47점, 3등급 43점이에요. 윤사도 마찬가지에요. 윤사는 원래 좀 윤사의 덕후들이 많으니까 철학 덕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1등급컷은 50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2등급도 47, 3등급이 42점이니까 전반적으로 예상 등급컷이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면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거에 대비해서는 적절하게 시간 배분, 공부, 시간 배분을 해야지 과도하게 생윤과 윤사에 투자를 하다가는 오히려 전반적인 과목 간 투자, 시간 투자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수능에서 좀만 어렵게 나와도 뒤통수를 맞고 절망에 빠질 수는 있으니까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도 결코 좌절하지는 않대 뭐 해야 됩니까?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본형 문제에서도 내가 만점을 못 받거나 1등급을 못 받았다는 건 그동안 공부가 잘못됐다든지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문제 푸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한테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만하지 말고 혹시 어렵게 나올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길러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점을 못 받은 학생들한테는 좀 질책을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도 만점을 못 맞으면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이 만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했던 아니면 내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던 아니면 아예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어떻든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시험은 만점을 받아줘야 잘한 게 아니고 기본을 한 것인데 만점을 못 받은 학생들은 한번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공부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답률 탑5를 보면 생윤 같은 경우에 환경윤리, 시민의 불복종, 분배정의, 사형제, 해외원조 어떤 문제든지 다 킬러 단원에서 안 나온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오답률 1, 2위를 빼고는 다 오답률이 높았던 게 3위가 37%야. 4위가 29%, 5위가 28%니까 문제들이 상당히 쉬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오답률이 60%, 70%대로 가는 건 없잖아요. 47%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절반 이상은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생윤의 오답률 탑5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환경윤리, 시민, 불복종, 분배정의 등의 킬러 단원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고요. 나머지 남북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시문 독해로 충분히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의식주와 소비문화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웰빙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개념을 공부하려는 강박관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윤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결합들이 좀 나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이 결합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순자와 정약용이 결합된 건 새로운 출제 경향입니다. 쾌락주의와 금역주의의 대립구도는 너무 일반적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형도 일반적인 건데 이번에 윤사는 조금 실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점 점점 생유는 사골선지화 되고 있다. 나왔던 선지가 또 나오고 나왔던 대립구도가 또 나온다면 윤사 같은 경우는 점점 옛날에는 사골선지였는데 지금은 생선선지처럼 신선하고 낯설고 활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들이 기존에 익숙했던 사상가들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낯선 사상가의 대립구도를 잘 봐야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 최근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단순한 실천론적 측면이 아니라 존재론과 인식론적 측면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존재론의 측면에서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이디아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저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니까 윤리와 사상에서 옛날에는 윤리라는 측면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사상이라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윤리라는 측면은 철학이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거든?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 세상의 원리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존재론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는가? 인식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도덕적 행위인가? 실천론으로 나눠지는데 윤리라고 하는 건 이 실천론의 측면이라면 존재론과 인식론은 사상의 측면이에요. 즉 철학적 측면이거든. 그런데 윤리와 사상은 윤리라는 게 앞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동안 실천론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윤리학의 윤리와 사상의 출제 경향을 보면 존재론과 인식론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낯선 대립구도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도 낯선 대립구도고 순자와 정약용의 본성론도 낯선 대립구도 그 다음에 애국심에 대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구도는 낯선 대립구도는 아니지만 낯선 제시문과 낯선 쟁점을 다루고 있으니까 생유는 이제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윤사는 뭐가 필요하다? 낯선 대립구도와 낯선 제시문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요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핵심,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킬러 단원에 대한 집중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해외원조, 불복종인데 여기서도 킬러 단원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자주 나왔던 핵심적인 대립구도에 대한 선택지를 기본형으로 두고 이 기본형이 변형돼서 나올 때 기본형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대상인가 아닌가 즉, 도덕적 고려대상이라는 기본형에 맞춰서 해석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수능에서는 실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설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이 9월달에 나온 제시문이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을지 기출문제에 대한 선택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제시문이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선지가 변형돼서 표현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기본적인 표현에 맞춘 선지의 독해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출선지의 핵심 쟁점에 맞춰서 그 내용을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해력과 사고력이 생윤 만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EBS 연계교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필요하다. 독해력 문제, 웰빙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과 사랑의 윤리의 칸트의 제시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EBS 연계교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필요한데 특히 여러분이 처음 보는 제시문들이 독해력 문제로 출제될 때 새로운 쟁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웰빙 문제라든지 성과 사랑의 윤리 이런 것들은 제시문을 꼼꼼히 보면서 아, 이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자, 윤사와의 주목할 경향은 새로운 사상가들의 결합에 좀 대비하자 아직까지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을 엮어서 내는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빼고는 대부분 서양사상가는 서양사상가끼리 동양사상은 동양사상가끼리 묶인다. 아직까지 서양사상과 동양사상 완전히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결합된 문제는 없는데 중세는 중세, 근대는 근대, 고대는 고대로 엮어졌던 게 이제 중세, 근대, 고대가 서로 막 결합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양사상에서는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시문을 엮은 거 동양사상에서는 순자와 정약용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대립구도에 대한 예측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 낯선 쟁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느냐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느냐 즉, 간섭의 부재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느냐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애국심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제시문만 읽고 정확하게 쟁점을 정리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애국심과 관련된 쟁점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서 오답률 탑5 안에 요 낯선 쟁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사골선지. 누차 매번 나왔던 선지들 저는 사골선지라고 불러요. 너무 익숙한 거.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는 중용이 있다. 그 잘못된 거잖아. 아리소텔레스. 자, 질투라는 감정과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는 중용이 없어요.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니까 모든 행동에는 중용이 있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홉스. 자연상태는 그 자체로는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의하지도 않다라는지. 스피노자. 이 세상에 자유의지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런 사골선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려면 또 뭐도 필요해요? 새롭게 나타난 신선한 생선선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번에도 보면 흉, 도덕적 판단 또는 도덕의 근원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얻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요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동안 흉하면 승인과 부인의 감정이라든지 이 승인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사회적인 승인과 부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보편화 가능하다는 요런 게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이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경험과 관찰이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흉을 항상 뭐라고 봐? 경험주의. 경험주의 산층 더 나아가서 회의주의로 가는데 경험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뭘 강조해?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기출 사골선지와 함께 새로운 표현의 선지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최근에는 윤사가 생윤적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낯선 선지들이 두 개에서 많이 나오면 다섯 개까지 나오니까 이런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나오는 새로운 표현에 대한 선지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문제로 출제됐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제 경향을 찾아내고 앞으로 수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긴장감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4탄 과목에서 만점 만점을 받아서 50-50클럽에 가입하길 바라면서 9월 모의고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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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